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이 얼마간 의사 인턴 활동 관련해가지고 논란을 일으켰던 조민 관련해서 민주당의 정청래가 조민의 멘탈이 경의스럽다라는 발언을 해가지고 많은 국민들이 굉장히 어처구니없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와 관련된 소식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몇 주 동안 조국의 딸 조민의 취업 관련해가지고 좀 많이 떠들썩한 일이 있었죠. 조민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어머니 재판을 통해서 사실상 부정 입학한 정황이 지금 많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고 이 때문에 조민이 의사 자격을 취득을 하고 인턴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역품이 불었습니다. 그런데 또한 그 과정에서 인턴을 선벌하는 과정 역시도 조민을 채용한 것으로 알려진 해당 병원에서 전례와는 다르게 비공개로 합격자 발표를 하면서 이거 역시도 특혜가 아니었냐라는 지적이 쏟아졌는데요. 그리고 현재 조민이 합격한 것으로 알려진 한일병원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정청 내의 아내가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가지고 조민이 해당 병원에서 인턴을 모집하는 정보라든가 또는 인턴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뭐 어떠한 도움을 받은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에 대해서 정청 내가 언급을 했는데 정청 내는 오늘 조민의 인턴 활동과 관련해서 자신의 아내가 해당 병원에서 약사로 일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 자신의 아내는 약사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의사 채용과는 관계없다라고 선을 그었고 지난주에 조국달의 취업과 관련해가지고 자신하고 자신의 아내를 묶은 기사들을 보면서 정말로 우펐다면서 자신의 아내는 현재 해당 병원의 약사 부장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신입 약사를 뽑는 일에 관여하는 것이지 의사들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의사는 의사들이 알아서 뽑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러면서 약사가 의사 뽑는데 관여할 수 없다라는 것은 업계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상식이라면서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는 것처럼 의혹을 유도하는 것은 치졸하고 비열한 일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러면서 이를 악물고 의사시험 합격하고 인턴까지 합격한 조민 양의 멘탈의 경의를 표한다면서 진심으로 축하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조만간 병원에 가가지고 조민을 응원하고 오겠다면서 인턴 생활을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의사가 되어달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아무튼 정청래가 이야기한 것처럼 자신의 아내는 약사이기 때문에 의사 선발에 관여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 게 사실인지 아닌지도 알 수가 없으나 일반적으로 해당 병원에서 약사 부장 정도 자리에 있으면 병원에서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 정도 정보는 충분히 줄 수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는 약사는 약사끼리만 영향을 주는 것이지 의사하고 관여할 수 없다라는 얘기는 별로 납득이 갖지 않는 얘기라고 하는데 해당 병원에서 약사 부장을 하면서 지나면 당연히 의사분들 중에서 친분이 있는 분들이 있을 테고 거기에다 대고 말 한마디 해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영향을 주는 거지 본인이 직접 선발을 해야지 영향을 주는 겁니까? 뭐 이런 놀리면 정치인들이 기업에다가 영향을 줄 수가 없겠네 정치하는 사람들은 정치하는 사람들이고 기업하는 사람들은 기업하는 사람이니까 서로 영향을 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거를 믿을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정치인들이 가서 기업인들한테 좀 잘 봐주십시오 우리 아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게 영향을 주는 거지 뭐가 영향을 주는 거야 그런데 사실 정청래가 하는 말이 다 맞다라고 치더라도 한일병원이라는 곳에서 조민이라는 사람이 누군지 모를 리가 없을 텐데 이 사람이 자기네 병원에다가 인턴을 지원했다라는 사실만으로 정청 내 아내가 관여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병원 자체에서 알아서 눈치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아니 대통령이 대놓고 내가 마음의 빚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한 사람의 딸이 사립병원도 아니고 한전 산하에 있는 병원에 지원을 했는데 당연히 해당 기관에서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겠죠 그냥 조민은 공공병원 찾아다니면서 인턴 지원하는 것 자체가 뭐 딴 사람의 영향력을 행사할 필요도 없이 대통령이 조민의 인턴 활동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라 다름이 없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기 이름 되면 대한민국 사람 다 아는 상황인데 이거보다 더 좋은 이력수가 어디 있습니까 구질구질하게 자기가 누구고 뭐 이런 거 설명할 필요도 없죠 제가 그냥 누굽니다 라고 하면 알아서 다 맞춰줄 텐데 뭐하러 잘 봐주십시오 압력을 놓고 뭐 이런 짓을 하겠습니까 그런 거 할 필요도 없지 문준영이 뭐 자기가 대통령 아들이라고 설명을 해가지고 지원금 받고 그런 거 아니죠 그냥 자기가 문준영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얘기 그냥 끝나는 겁니다 아무튼 정청 내는 지금 의사의 꿈을 찾아서 달려가고 있는 조민을 향해서 멘탈이 지금 경이롭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국민들이 보기에도 진짜로 그 멘탈이 경이롭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정청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멘탈이 경이롭다는 이야기하고 국민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멘탈이 경이롭다는 얘기는 진짜 뻔뻔하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결이 다르긴 하지만은 지금 전 국민적으로 본인들 집안에 대해서 공분이 이고 있고 본인 역시도 솔직히 당당할 게 없는 상황인데 그냥 국민 여론 신경도 안 쓰고 자기 할 일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 정말로 국민들이 보기에 경악스럽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도대체 어떤 멘탈을 가진 사람이길래 이런 행보를 보일 수 있는 것인가 일반적인 상식에서는 좀 이해하기 힘들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는 이 사람이 이런 식으로 해당 병원에 인턴까지 합격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거기 인턴들 사이에서 분명히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환자들조차도 이 사람의 이름을 들으면 누군지 다 알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환자들이 전부 다 이번 정권에 지지자들 뿐만 있는 것이 아닐 텐데 과연 조민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의사생활을 해나갈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환자를 받을 때 정치적인 성향을 가려가지고 받는 건가? 아무튼 정청래는 조민의 강한 멘탈에 경의를 표한다고 이야기했지만 현재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그 강한 멘탈에 지금 경악을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뻔뻔스럽냐라는 비판은 조민에게만 지금 쏟아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검찰 인사를 통해서 자신들의 자리를 보존한 이성윤이라든가 심재철을 향해서도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성윤이라든가 심재철 같은 경우에는 추미애 라인의 검사로 알려져 있고 특히나 이성윤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중앙지검장으로서의 본분을 제대로 못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검찰 간부 인사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석동현 전 동부지검장은 이성윤이라든가 심재철을 향해서 도대체 양심을 어디에서 엿을 바꿔먹었냐라고 비판을 했고 그가 비판한 내용을 살펴보면 이성윤이나 심재철에게 벼루 또 낯짝이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상급자를 망신을 주고 쫓아내려고 하고도 그 자리를 보존하고 영정까지 한다면 양심이 도대체 어디 있냐 정치권력의 매간매직을 달다고 삼키는 것하고 뭐가 다르냐라고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그러면서 당신들이 합세해가지고 쫓아내려고 했었던 검찰총장은 아직도 죽지도 않고 눈을 부릅뜨고 있는데 전혀 겁이 안나고 이제는 다시 식물총장으로 만들궁리를 하고 있다면서 하늘의 그물은 성긴 것 같아도 언젠가 부리를 걸러내고 혼나야 할 사람들을 가려잡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갈 길이 구만리 같은 검사들은 이들이 하고 있는 이런 행동을 함부로 배우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런데 조금 아까 전에 정청래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쪽 동네는 개념이 조금 다르죠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았을 때 검찰에서 그렇게 요직을 차지하고 있으면 검찰총장의 뜻을 받들어가지고 수사가 제대로 진행이 되게 하고 논란이 있는 사건들에 대해서 실체적인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을 하는 것이 당연히 검사들의 본분이라고 생각을 할텐데 이쪽 동네 입장에서는 이번 정권에서 자신들을 영전을 시킨 이유는 수사를 막으라고 시킨 것이기 때문에 본인들의 본분에 충신해가지고 수사가 진행되지 못하게 뭉개고 검찰총장 찍어내기 임무를 받았으니 자신의 본분에 충신해가지고 검찰총장 찍어내기에 최선을 다했으니 이번에 자리 보전을 받고 앞으로 더욱 더 영전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 스스로도 서울중앙지검장 자리 유임하고 싶다라고 뜻을 밝힌 것을 알려줘가지고 너무 뻔뻔하다라는 비판이 많이 쏟아졌었는데 아시다시피 현재 직권 세력이라든가 그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의 그 목적을 위해서는 그 과정은 별로 상관없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이러한 사건들이 지금 뭐 괴를 다 같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아무튼 뭐 현재 직권 세력 같은 경우에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면서 자신들끼리 서로 멘탈이 경이롭다면서 자화자찬을 하고 있는 모습이지만은 이 나라를 겪고 있는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멘탈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것을 좀 한 번쯤은 생각을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고 개념 있는 행동은 이제 국민들이 바라지도 않으니까 최소한 그 입이나 좀 다물고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